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계속 돌리는데 이게 지금 제가 검색기를 요번 9월 28일날 오프라인 강연회를 해요 오프라인 강연회를 하는데 검색기를 제가 세팅을 해 줄 거에요 이거를 이제 아침에 이제 급등하는 주식 매매인데 오늘 이게 일신석제가 잡혔어요 일신석제가 잡혀서 요건데 요게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거 검색기를 주고 그 다음에 전략값이 되게 중요해요 몇 프로에서 수익이고 몇 프로에서 손실인지 요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거 까진 세팅을 해 드릴 거에요 지금 보시면 어저께 손절 나왔고 그저께 못 사줬어요 화신테크인가 했죠 그저께 메가 MD 상한가 갔었죠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검증을 한 거라서 여러분들 검색기 사면 뭐 말이 많잖아요 요즘 검색기 망가진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뭐 가려진다고 가려지겠어요 그래서 요게 검증이 된 거라서 어느 정도 검증했냐 물어보시면 한 1년 6개월 정도 했어요 한번 동영상 한번 보죠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근데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무슨 몇 개를 할지 이런 거 모르면 받아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받았는데 뭐 몇 시에 어떤 주식을 사고 전략값 있잖아요 전략값 그거를 못하면 답이 없어요 제가 이제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날그날 잡힌 주식을 데이터를 쌓아놔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를 쌓아놓고 그 조건식이 잡혔을 적에 수익이 얼마나 큰 나는지 보여 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여기 쭉 검색기 많잖아요 제가 이거를 2년 동안에 400개를 검증을 해서 살아남은 게 몇 개일까요 10개에요 10개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살아남은 게 10개에요 10개뿐이 안 돼요 잠깐만 보여 드릴게요 제가 데이터 이거 좀 보고 갑시다 자 이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면 자 이거 보세요 이거 검색해 보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알고리즘 있죠 아이고 검증은 다 해 놔갖고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알고리즘 있죠 네 여기 보시면 6개월 데이터예요 6개월 스윙으로 손절 5로 했을 적에 종목이 많이 잡힐 거 아니에요 검색 시계 한 개만 하셔야 돼요 한 개만 했을 적에 이렇게 스윙이 나고 손절 나오고 스윙이 나고 전체적으로 1000만원을 6개월 돌렸을 적에 130%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근데 이게 키움증권에 있는 종가 검증하고는 틀려요 이건 실시간 검증이에요 됐죠 근데 제가 어느 거를 어느 거를 요번에 풀 거냐 얘도 좋죠 얘도 1500만원 벌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받아서 맨날 돌리면 안 돼요 이게 손절 나오죠 손절 손절 나오면 그냥 돌려요 다음 날 그리고 이게 다섯 번 연속해서 수익 나면 하루 쉬어야 돼요 손절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한번 손절 다음날 돌려 한번 손절 다음날 돌려 그 확률이 90% 넘어요 90%는 아니고 85% 여기 보시면 이격도 1,2,3,4,5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걸 풀 거에요 요번에는 이렇게 보면 여기 와 봐요 요런 검색기는 요런 검색기는 자빠지잖아요 자빠져요 그냥 자 요거 이격도 사는 사람 1,5,150% 나는 이건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마 하나를 풀 겁니다 제가 나중에 동영상 올려드릴게요 평생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가 검색기를 그냥 검색기가 아니에요 사실 어디 어디 가서 명암동 운내임입니다 검색기 알고리즘을 설치를 해 드려요 검색기 여러분들 많이 받아 봐서 알잖아요 수익 안 나잖아요 그죠 수익 안 나요 왜 왜 수익이 안 나요 왜 검증이 안 되니까 저는 검증 해 놨어요 1년 6개월 아까 그 6개월 자료 본거 6개월 자 1년 6개월 했구요 그 다음에 이걸 하다 보면 패턴이 있어요 패턴을 찾을 수 있고 검색기 설치를 해 드리고 VOD도 드립니다 원격 지원 그 다음에 알고리즘 동영상 키움 캐치에다가 전략값을 설정해 드려요 지금 와우넷에 지금 강연한다고 창 안 뜨잖아요 지금 미리 결제 하시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검색기 받아 갖고 아 딱 한 진짜 일주일만 돌려보면 딱 버릇 나잖아요 수익 난다 안 난다 그래서 이거 사실은 제가 일기 강의 할 적에 이거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330만원 통장으로 와우 안 통하고 통장으로 저한테 주겠다 검색기 달라 제가 안 줬어요 안 된다 정말 전화가 와서 저한테 전화 와서 검색기 달라 내가 무통장으로 330만원 주겠다 안 된다 그리고 이걸 또 이제 30명 모집이거든요 30명 그때 이거 거의 다 쳤어요 지금 50% 이상 찼습니다 그래서 아마 창 조만간에 뜰 거예요 오프라인 강연에 뜰 건데 이거는 제가 400개 중에서 살아남은 10개에서 양봉에서 두 번째로 좋은 거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강연에 이제 뜨기 시작하면 검증 내역 다 보여 드릴게요 자 신현식이라는 사람이 제가 주식 전문가를 하면서 제 스스로 지켜야 될 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뻥 치지 말자 저는 뻥 잘 안 치잖아요 우리 회원방 별로 안 좋아요 얘기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요 지금 와 우리방 수익 엄청납니다 뭐 장난 아니죠 가입하세요 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실 해안방에서 수익 안 나는데 검색기는 수익이다 근데 저는 안 해요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골치 아프니까 이걸 아예 자동으로 그냥 세팅을 해 드리고 제가 아마 딱 두 번 할 거예요 요번에 한 번 그리고 다음에 하면 그때 딱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 이렇게 추천하는 거 거기에 알고리즘이 녹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안 풀을 거예요 이것도 딱 10명이에요 10명 근데 저는 자신해요 근데 그거는 있어요 주식에 이제 자동매매를 하다 보면 너무 빨리 미체결 될 수 있어요 미체결 그러니까 뭐냐면 알고리즘에 녹인다는 얘기는 와우넷에 녹일 거 10개 중에서 하나를 제가 오픈을 해서 딱 두 번만 강의하고 안 한다고요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 갖고 400개에서 살아남은 알고리즘 10개를 추천 서비스에 걷다 알고리즘 녹일 거예요 그거를 요번에 양봉에서 두 번째로 좋은 거를 드릴 겁니다 세팅해 드릴 거예요 아마 이거 팝업창 딱 뜨면 끝날 거예요 아마 알고리즘 하나를 갖고 아까는 5로 했을 때의 확률 있잖아요 뭐 3,4로 했을 때의 확률 2,3으로 했을 때의 확률 요거 다 보여 드릴 거예요 다 보여 드리고 그거 보고 하시면 돼요 1등하고 확률 차이가 승률 차이가 오늘 이제 자동매매 요거 260만 원 수익 났잖아요 내일 요거 또 하실 거예요 우리 생방송에서는 검색기가 뜨면 요거를 매매를 할 거예요 그죠 내일 요거 양봉매매 할 거예요 회원님들 요거 요거보다 한 단계 아래 거 드리는데 확률 차이가 3%뿐이 안 나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1년 6개월 이상 해서 확률 80% 넘어가는 거 거의 없어요 제가 다 해 봤어요 저희가 아이디 5개로 한 아이디당 알고리즘이 200개를 만들 수 있는데 다 해 봤어요 거기서 살아남은 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